작년도 올해 작년부터 보면 SK그룹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기업 분할도 했고 또 물질적 분할에 상장도 시키고 또 MNA도 활성화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브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초에 나오는 이야기는 SK텔레콤, SK스퀘어, SK텔레콤하고 기업 분할하는 회사죠. SK스퀘어, SK하이닉스 이런 ICT 정보통신 IT와 관련된 3사가 연합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사업구조 개편이나 MNA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SK스퀘어, SK텔레콤, 하이닉스가 시너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 R&D 협력을 하고 공동투자도 하고 글로벌 진출도 같이 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혁신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1조 원 규모를 만들어가지고요. 해외에 투자 거점을 마련을 해서 당연히 SK와 관련된 유관산업인 반도체,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SK측의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외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기업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투자 실적을 올리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게 SK측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발한 활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인 사피온을 설립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사가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미 구체화된 첫 사업으로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미국의 사피온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돈을 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SK스퀘어가 뒤를 잇고 있는데 사피온이 SK의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는 전초기지를 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메모리와 랜드 쪽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피온을 토대로 AI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ICT 3사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피온의 고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사실 AI 반도체 개발을 준비를 했었고 이 자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경쟁력은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피온은 R&D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사피온 코리아가 있는데 이제 미국 사피온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죠. 최근에 바이오 업체 지분 인수에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SK그룹이 투자를 많이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ICT 3사 협의체와 별개로 지주회사인 SK가 SK펌테코를 통해서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CDMO 기업인 CBM에 약 4,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주말에 밝혔습니다.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유전 결함으로 발병하는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딜로이트 등의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연평균 25% 정도에 성장하는 굉장히 핫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작년 3월에 프랑스 바이오인 이포스케시를 인수한 지 거의 9개월 만에 또 미국 바이오에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SK가 기존의 케미칼 신약 개발하는 건 원래 역량이 있었고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바이오 신약까지 역량을 확보하는 그런 그래서 글로벌 선도 CDMO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가 되잖아요. 가장 큰 게 어떤 사업 이런 것보다는 약간 홀딩 컴퍼니로 그냥 지분 소유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회사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주가 저평가가 되는데 SK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투자형 지주회사 뭐 이렇게 변모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